꿈의 화질로 불리는 8K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8K 관련 업체가 모인 8K 연합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마존도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주도로 결성한 8K 연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8K 연합은 4K보다 4배 더 선명한 해상도를 구현하는 8K 관련 기술 표준을 논의하고, 콘텐츠와 플랫폼 생태계 확산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삼성전자 주도로 2019년 결성됐는데, 출범 당시 5곳에 불과했던 회원사가 약 3년 만에 33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이 합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마존까지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 OTT인 프라임비디오를 전세계에 서비스 중인 만큼, 8K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확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또 설립 초기 삼성전자 같은 TV 제조사에 집중됐던 회원사도, 패널 제조사와 반도체 기업은 물론 영화 제작사, 비디오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합세하면서 구성이 풍성해졌습니다. 8K 생태계 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모이면서 과연 플랫폼 및 콘텐츠 확대를 위한 환경이 비로소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업계나 소비자 사이에서는 8K 시장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8K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히 내년 올해드의 급성장이 예상되는데 8K 역시 TV의 대응화, 초고화질화 등의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기대감에도 코로나19 장기화가 8K 생태계 확장에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TV 수요 자체가 크게 둔화한 데다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유통망 타격 등으로 전반적인 TV 시장 위축이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3분기 전 세계 8K TV 출하량은 직전 분기보다 10%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8K 관련 기술 발전과 가격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 당분간 8K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델리TV 김종호입니다.